보니까 그 달리는 모습이 거꾸로 되어있는 걸 보니까 저게 6을 거꾸로 놓고 9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6, 9, 9, 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6, 9, 9, 0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저 동그라미, 까만색 동그라미가 저걸 바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. 네 아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을 바꾸라고 아 순서를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0, 어 0, 0, 9, 9, 6이네 0, 9, 9, 6 날개하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.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0, 9, 9, 6을 한번 쳐볼게요 0, 9, 9, 6 어 아 그러네 아 야 순서를 바꾸라는 소리였구나 어 머리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새로운 방에 어 자 뭔가 전구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 방인데 엄마 우리 엄마지 엄마 어라 엄마 어 엄마 왜 날 피하는 거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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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나빠질 것 같아 자꾸 자꾸 보다 보니까 눈 나빠질 것 같아 엄마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나야 미우라고 넌 내 딸이 아니야 엄마 엄마 어 자 엄마 사라지니까 일단 깜빡임이 멈췄네요 자 테이블 위에 재단가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재단가위를 얻었습니다 자 백지랑 연필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 작명사전 등에 어 등에 육아에 가연한 책이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에어콘 자 작은 목재 선반 화장품 등유 램프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불의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어? 재단가위로 이불을 자를까요? 오 아 글을 읽는게 더 무섭다구요 자 이불 안쪽을 볼까요? 자 눅눅한 종이쪼각이 들어있습니다 자 눅눅한 종이쪼각 어 바구니 속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방이 열쇠 어 이 방에 뭔가 얻을게 많다 자 일단 눅눅한 종이쪼각 뭔가 적혀있는거 같지만 읽기 어렵다 자 주의오라 어 어 자 뭔가 배치를 바꾸면 글자되나? 라오의주 주라의오 오의 라주 음 모르겠네 자 일단은 뭐 요런 힌트를 얻었구요 불단과 성량 자 성량을 얻었습니다 오 이 방에 뭔가 되게 가져갈만한 아이템이 되게 많다 오 완전 꿀방인데?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아이템을 많이 얻었는데 자 어 이 방에서 얻은게 일단 재단 가위 요건 썼구요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열쇠 요거를 이제 써야되죠 요걸 써야되고 그 다음 종이쪼각 요것도 뭔가 사용용도를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어 어 성량을 사용해서 종이 뒷면에서 불을 비춰볼까요? 오 어 아 주방으로 오거라 야 오케이 성량을 얻은 다음에 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지네 음 오케이 주방으로 오라라고 하는데 주방 아까 그 세이브 할 수 있었던 그 장소 어 어 자 아까 그 괴물이 없어졌어 자 괴물이 일단 사라졌고 그리고 자 음 작은 방 열쇠는 어딜까 근데 자 주방으로 가는게 먼저일까 작은 방으로 가는게 먼저일까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여기가 주방인데 엄마? 잠깐만 나 세이브 안하고 왔는데 잠깐 세이브 할 때 없나 어디? 어 어 자 나갈 수 있다 일단 자 지금 세이브를 안하고 와가지고 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어 잠깐만 세이브 할 수 있는 곳이 안 열려 그리고 음악 이상해 잠깐만 일단 세이브를 할 수 없는 상태인가 본데 자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오른쪽이죠 아 불안한데 이거 세이브를 못해가지고 엄마 엄마 너는 엄마 아직 눈치채지 못했구나 아직 눈치채지 못해? 어 갑자기 머리가 자 엄마가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어라 여기는? 나 방금 뭘? 자 방으로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서 자면 되나 이제? 음 자 여기에 돌아온 이유가 뭔가 있을텐데 자 재단가위 어 뭐야 어 뭐야? 다시 하라고? 어? 어 내용이 달라졌어 사람 다리? 도대체 누구의 절단된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는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자 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일단 내용이 달라졌네요 자 절단된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 음 일단 다른거 자 그 밖에 뭔가 어 내 몸은 어디? 엄마가 쓴 글씨? 자 설마 엄마의 몸통을 전부 다 찾아줘야 되는 막 그런건가? 자 일단 나가오 오오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 놀래키고 있어 자 일단은 요렇게 큼지막한 이벤트를 하나 했으니까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제 마음에 안식쳐져 세이브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의 열쇠를 얻었으니까 자 지금까지 안 열리던 어 그런 방들을 한번 쭉 조사해봅시다 어 여기네 자 바로 찾았네 어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를 뽑을까요? 자 나사를 뽑았습니다 가족사진을 얻었습니다 어 사진 뒤에는 무언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자 스토브라고 하는데 자 스토브나 아까 그곳이죠 아까 그 어 피아노가 있던 방 자 일단 가족사진 음 자 뭔가 특별한 점은 없어 보이구요 자 다른 방도 열 수 없겠죠? 한 열쇠로 여러 방을 열 수 있는 뭐 그런건 없나보다 자 피아노가 있는 방이 일단 여기서 좀 멀었었는데 자 쭉 달려봅시다 자 가서 어 여기서 왼쪽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자 피아노 방이 아마 여기서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네 여기서 스토브가 여기였죠? 자 스토브가 있습니다 기름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기름을 갖다 넣어야 된다 뭐 고런건가 뭔데 자 아이템 음 기름을 어디서 네 가장 처음방에서 있었긴 했는데 그게 또 있으려나? 자 아무튼 처음방으로 돌아가볼게요 그럼 자 처음방이 제일 높은 곳이죠 자 여기 어 어 자 방금 그 소리 뭐야? 잠깐만 나 세이브할래 자 일단 세이브 좀 하자 자 뭔가 좀 이상해 기분이 자 여기죠 항아리 안에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요건데 요거를 뭔가 담을만한 그런게 있어야 되나봐요 아까 같은 경우는 차 어우 깜짝이야 이씨 어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차치전자에다 기름을 담았는데 요번에는 담을만한 무언가 없어서 그래서 안되나봐요 음 소념님 어서세요 리하이요 자 일단 그럼 기름을 어 기름을 담을만한 무언가를 한번 찾아볼까? 자 기름을 담을만한 곳이라 음 자 여기 아직도 안 열리는 방이 있네 처음 지역인데 아직도 요렇게 안 열리는 방이 남아있구나 자 스톱으니까 아 저걸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셀드비저님 어서세요 자 기름을 담을만한 거 주방에 있지 않을까?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주방에 뭔가 기름을 담을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애 자 전자레인지 식재료 싱크대 싱크대 도마 자 프라이팬 달걀말이 음 쓰레기통 어 어 뭐가 있어 어 어 엄마 엄마가 토막 으아 엄마 날 두고 떠나지마 엄마가 전에 말했잖아 내가 어린이될 때까지 잘 키워준다고 그랬는데 으아 뭔가 따발총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쓰레기통 안에는 몸이 토막난 엄마의 시체가 들어있었다 피가 묻은 톱을 옆에 두고 어 자 뭐지 어 갑자기 옥상을 요렇게 비춰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나중에 나오겠죠 자 음 보고싶지 않아 자 일단 엄마의 토막난 시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음 자 그러면은 이 아이템 중에 요 피가 묻은 시칼 요게 그 엄마를 죽인 시칼인가봐요 자 가족사진 아직도 변환없고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야되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 드라이버도 아직 못어둔상 올라가서 음 여기도 했고 여긴 스토브 있는데였고 그 다음에 어 아 이거 어 잠깐만 세자리인데 여긴 아 여긴 또 왜 세자리인데 2620이면은 안되잖아 262 음 자 요 패스워드의 힌트도 찾아야되는데 음 자 어 아 아 잠깐만 아 야요이 어 자 야요이징 옆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 야 요이이니까 841이네 음 오케이 841 어 어 842에요? 잠깐만 다시 볼까? 아 아 841 오케이 자 841을 입력해봅시다 자 841 어 야 이걸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쉬운 힌트를 못찾고 있었어 자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열어볼까요? 난장구리님 리아이요 그르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이에요 자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? 자 야요이징의 사진 내 주머니의 안 클럽 멤버즈 카드 장롱의 맨 아랫쪽 서랍 도서실의 열쇠 장롱의 맨 위쪽 서랍 오 자 요렇게 세가지의 아이템을 어 자 의자를 밀 수 있다는 거는 자 의자를 밀 수 있다는 거는 음 자 저 옷장을 한번 자 다시 나갔다가 나갔다 들어와서 자 의자를 밀어서 자 옷장의 윗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제 자 우선은 자 멤버즈 카드가 있다 어 오케이 장롱 맨 위쪽 서랍에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자 도서실의 열쇠 자 근데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야요이징의 사진을 좀 얻고 싶은데 사진은 어디서 얻어야 되지 자 사진 사진 좀 음 자 없네요 일단 나가 봅시다 자 여기가 여긴가봐 아 그러네 야 이거 처음에 왔어야 되는 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책이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음 나뭇도막을 끼워 넣을까요 아 여기서 쓰는 거네 자 일단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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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끼워넣는 순서가 다른건가 어 뭐 요거 아니라고? 자 순서가 다르다고 하는데 음 어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?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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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음 자 이거에 대한 힌트가 뭐 나온거 있나요? 자 메모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힌트가 나온게 없는데? 가족사진도 아니고 자 한번 책을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뭔가 힌트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책같은거를 한번 쭉 어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음 자 힌트가 어딘가 있을거야 자 책이 잔뜩 있습니다 어 천두의 대모험 시리즈 책이 잔뜩 놓여있습니다 뭐야 천두의 대모험 음 저것만 뭔가 특별한거 보니까 저기서 뭔가를 음 할수있는 뭐 그런게 있나봐요 아 아 아 어 아 아니네 아니네 아 깜짝이야 네 음 삼각형 사각형 원형 마름모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삼각형 사각형 원형 마름모 자 삼각형 사각형 원형 마름모 아니네 음 음 뭘까?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아 아닌데 야 이거 모르겠다 아 어떡하지? 음 어 모르겠어 네 일기를 자세히 여긴 아니고 분명히 이런데 있었는데 어디가 아 여기있구나 어 오케이 요거야 어 아 아 아 아 야 쿼트님 오우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마름모 세모 네모 아 그러네 잠깐만 써놓자 까먹겠다 잠깐만요 자 잠깐 써놓을게요 동그라미 아 아 원 마 세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요걸 가지고 일단 아까 그곳으로 써보러 자 끼워보러 한번 가봅시다 자 원 마 세 네 어 잠깐만 나 뭐 틀렸어? 원 어 마 세 네 어 뭐지? 이거 맞는데? 음 그 날짜가 틀린가봐요 네 그 일기에 있는 그 순서대로 그 일수대로 해야되나봐요 아이 참 귀찮게 하는구만 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일기를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 아이 여기 아니구나 요 위층이네 아이 누가 쓸데없이 이렇게 집을 복잡하게 만든거야 자 올라가서 자 일단 2일이 동그라미인거 보니까 이게 두번째가 동그라미인거 같고 두번째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번째가 마름모 네번째가 마름모 그 다음에 어 첫번째가 세모 어 첫번째가 세모 그 다음에 자 세번째 3일이 네모 어 세모 동그라미 네모 마름모 어 오케이 요건가보다 자 음 어 저게 그냥 단순한 그 요즘 진도빠른 청소년들의 뭔가 연애일기 그런건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 세모 동그라미 네모 마름모 아 됐다 아 자 나무도막의 순서와 일치했습니다 아 드디어 풀렸네 뭐야 끝이야? 뭔데? 자 뭐 변화가 있어야될거 어 뭐지? 자 다시 자 요거 아무것도 아니고 음 자 뭔가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여기가 뭔가 지금 이 대열이 이상한거 어 어 오케이 이럴줄 알았어 아 역시 자 여기 위에 서가지고 그 선택버튼을 계속 눌렀더니 오 새로운 장소가 열리네 어 초아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보르레님 어서세요 자 어 아쿠타카와 류누스케의 소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낙서같은게 적혀있습니다 살뼈 어 이것도 힌트인가봐 살에서 뼈 이것도 그 아까 과학실같은 곳에서 신체 그 해부학도가 있었는데 자 살에서 뼈 일단 외워놓겠습니다 어 백상호 김주영님 어서세요 어 여기가 이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2620이야 자 여기가 2620 오케이 여기가 원속이오네 아 네 브라마님 안녕히 주무시고 어 좋은 꿈 꾸세요 자 사다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사다리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자 앨범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라? 유키언니랑 개냐오빠의 앨범이 있는데 내 앨범은 없어? 어딘가 다른 방에다 갖다놓은걸까? 음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어 자 플러스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어 드디어 얻었다 야 이거 드디어 얻었네 어 어 어 뭔데 아 이 웃는 소리 소름 끼쳐 유키언니? 그리고 방금 건 어렸을 적에 유키언니? 어째서 나이가 다른 언니가 두 명이나 자 일단 요렇게 플러스 드라이버를 얻었으니까 이제 이걸 쓰러 가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지역은 이제 다 클리어가 된거 같네 자 이제 이 왼쪽 지역은 볼일 없어 자 여긴 이제 끝이야 네 얘는 어떻게 사다리나 그런걸 갖고 다니는거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이제 여기서 플러스 드라이버 쓰구요 어 자 이제